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를 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양도를 할 수가 있나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아들에게 인출된 현금을 줬습니다. 아들은 그 인출된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던 거죠. 세무조사 결과 아버지가 현금을 인출한 그런 사례가 들통이 나서 어마어마한 증여세 세금폭탄을 맞았는데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세금폭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빌비작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서 증여세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도를 했다고 신고를 했음에도 신고 납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증여세법에 증여의 정의를 당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여란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과하고 그 재산을 유형의 재산을 또는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형식적으로는 재산을 양도했다고 신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직접적인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양도를 했지만 증여세법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재산이 이전된 것은 증여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에는, 부자지 간에는 양도를 할 수가 없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두 가지 경우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취득자금이,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지라도 양도 행위를 인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금융증빙자료, 즉 통장사본을 통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연령, 소득으로 봐서 그 수중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에 있어서는 증여받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경제적 능력을 금융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